일반처분의 소속요건 일반처분의 소속요건 일반처분의 소속요건 일반처분의 소속요건 일반처분의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일반처분의 소속요건 일반처분의 소속요건 중에서는 특히 제소기관의 기산점이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제3저유는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어요 자 업무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건 대통령용입니다 6주에 보면요 서명의 방식으로 성립한다. 이 서명을 하는 것은요 이건 성립요건입니다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 돼요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도달주의. 이건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민법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3항입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 공고문서라는 건 고시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일간지에 개제하기도 하고요 관보에 개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고문서는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밝힐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고문서 자체 이 처분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구차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없다면 5일이 경고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효력이 발생할 때 효력이 발생할 때 제소기간 기산점이 됩니다 제소기간 기산점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돼요 효력이 발생하면 안걸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고시공고는 고시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안날로 보고 그날로부터 90일이 기산되는 겁니다 제소기간 90일이 기산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연결되어 있죠 방금은 조문 받고 일반 처분의 의의는 알아야 됩니다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처분 구체적으로 하는 규율입니다 불특정 다수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자가 나오고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해서 효과를 미치는 구체적 효과라는 말을 넣어주면 더 좋겠네요 즉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구체적 규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일반 처분이란 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구체적 규율이다 뭐 소속요건 대상적격 처분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처분성은 긍정되지만 일반 처분의 원고적격을 횡단보도사건에서는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부정이 되는 걸로 일반 처분이 많이 나와요 특히 여기에 횡단보도 설치 사건 같은 경우는 판례를 정확히 나중에 기본강의에서 배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소기관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공공원서는 5일 경과시다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 번 읽어보면 되는 내용입니다 사례에서 쓸만한 내용은 거의 없네요 이건 불이 뗀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개념과 배워보실 부정성을 추가적으로는 양경형이의 원고의 파악을 니다 고려 연 graph